원래 그렇잖아요. 구글 스피커라는 게 우리가 꼭 오케이 구글 해야만 대답을 한다고. 오케이 구글 날씨를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제가 먼저 말하는 법이 없어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쟤는 혼자서 말을 못하는 거지? 말을 꼭 먼저 걸어야 하나? 내가 싫어서 그러나. 그러다가 유튜브에 뭐 메이크시프트라던가 그런 채널이 있다고 해서 구독도 하고 다 따라해봤죠.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희 집 구글 스피커가 혼자서 말하기 시작한 게. 안녕하십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범상치 않은 홈모토메이션을 만들어보는 메이크시프트 채널입니다. 오늘은 노드레드라고 불리우는 중요한 에드온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재미있고 홈어시스턴트를 빛내는 보석과 같은 에드온입니다. 바로 가시죠. 에드온 스토어로 들어왔는데 잘 안보이네요. 그럴땐 컨트롤 F를 누르고 NODE를 입력합니다. 노드레드를 찾았습니다. 클릭합니다. 그리고 인스토. 다른 에드온보다 설치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설치가 끝났으니 일단 실행부터 시켜볼까요? 아, 그런데 역시 안되네요. 사실 설정 방법은 도큐멘테이션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시간이 없으니 속천속결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노드레드의 컨피규레이션으로 가봅니다. 크레덴새 시크릿은 패스워드라 넣습니다. HTTP 노드의 유저네임에 개소문자 구별하여 DEV 유저, 패스워드의 DEVPW, HTTP 스태틱에도 같은 내용을 넣습니다. 맨 아래 줄에 로그 언더바 레벨을 적고 콜론 뒤에 인포라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는 1880이라 적습니다. 1880은 노드레드의 포트 번호입니다. 세이브를 누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포트 포워딩을 하겠습니다. 노드레드 서비스의 포트 번호에 맞춰 외부 1880을 야즈베리파이의 내부 1880으로 포워딩해줍니다. 이제 홈 어시스턴트로 돌아와 스타트를 누릅니다. 로그 탭으로 가서 리프레시를 몇 번 눌러봅니다. 잘 되는 것 같으면 인포로 돌아옵니다. 오픈 웹 UI 버튼이 있다면 클릭합니다. 이제 기다리면 드디어 노드레드 스크린이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노드레드를 시작하기에 앞서 애드온들의 설정을 몇 가지 바꾸겠습니다. 우선 노드레드를 보면 마치도과 쇼 인사이드 바라는 항목이 있는데 모두 이네이블 시키겠습니다. 쇼 인사이드 바를 이네이블 시키면 왼쪽 사이드바의 노드레드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앞으로 노드레드 애드온에 직접 들어와 오픈 웹 UI를 누르는 대신 여기 사이드바의 노드레드 아이콘을 한 번 클릭만 하면 바로 노드레드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드온에도 들어가 왓치독을 전부 이네이블 시킵니다. 왓치독이란 것은 애드온이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하여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 애드온을 강제로 리셋시켜 항상 애드온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파일 에디터에는 왓치독 외에 쇼 인사이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네이블 시키면 파일 에디터도 사이드바의 아이콘에서 바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사이드바에서 파일 에디터를 클릭하여 컨피듀레이션 야물 파일을 조금 더 수정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할 것은 HTTP에 있는 베이스 URL 부분을 TTS 항목에도 붙여넣는 것입니다. 공백 두 칸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가끔 발생하는 TTS 동작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언더바 네임을 입력하고 콜롬디에 구글 언더바 세일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란 영상 제작을 위해 TTS 언어를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안 바꾸셔도 됩니다. 이제 세이브를 누르고 홈 어시스턴트를 재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노드레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드레드는 홈 어시스턴트에서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게 해주는 비주얼 프로그래밍 툴입니다. 유명한 비주얼 프로그래밍으로는 랩뷰, 스크래칭, 매트웍 시뮬링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주얼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화면 속의 그림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텍스트 기반 코딩을 주로 하셨던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으나 노드레드에서는 아주 쉽고 재미있게 노드를 화면에 배치하고 각 노드들을 연결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완성됩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에는 노드 팔레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노드는 일종의 펑션블로우인데 홈 어시스턴트에는 매우 많은 노드가 있으며 저도 전체 노드의 크기의 일부분만 사용해봤을 뿐입니다. 오른쪽에는 여러 탭들이 있고 배포 또는 디플로이라 불리는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노드레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노드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입력을 담당하는 인젝트 노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노드가 꽤 많기 때문에 노드 팔레트 상단에서 인젝트 노드의 이름을 타이핑합니다. 인젝트 노드를 드래그하여 화면 중앙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 다음으로 출력 노드인 디버그 노드를 검색하고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인 인젝트와 출력인 디버그 사이를 드래그하여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인젝트 노드를 클릭하고 오른쪽 탭을 보면 임포탭에 선택한 노드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표시됩니다. 책 아이콘을 누르면 인젝트 노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벌레 모양의 디버그 탭을 누르면 보시는 중앙화면의 디버그 노드들이 받은 메시지들이 표시됩니다. 물론 아직은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드레드 프로그래밍은 화면의 플로우를 만든 뒤 디플로이 버튼을 눌러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눌러보겠습니다. 디플로이가 잘 되었습니다. 인젝트 노드의 왼쪽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 디버그 창의 디버그 노드가 받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메시지는 숫자의 나열입니다. 다시 누르면 또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의 뒷자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인젝트 노드는 화면에 끌어넣어 놓았을 때 라벨의 이름이 자동으로 타임스탬프로 바뀌었는데요. 클릭할 때마다 타임스탬프 즉 현지 시간을 메시지로 보냅니다. 그 타임스탬프를 디버그 노드가 받아 디버그 탭에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인젝트 노드를 더블클릭해 보겠습니다. 인젝트 노드가 보내는 내용이 메시지라는 범주안에 페이로드와 토픽이 있습니다. 페이로드는 타임스탬프이고 타픽은 비어 있습니다. 생각하기 귀찮으니 토픽은 지워버리겠습니다. 타임스탬프 왼쪽에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면 인젝트 노드가 보낼 수 있는 메시지 페이로드의 종류를 타임스탬프 외에 다른 여러가지 종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 즉 문자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낼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헬로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던을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인젝트 노드를 클릭하면 변경사항이 아직 디플로이되지 않았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네, 디플로이를 누르고 다시 인젝트를 누르면 헬로우라는 메시지를 인젝트를 누를 때마다 디버그 노드가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버그 창이 지저분해지면 상단의 작은 휴지통 버튼을 눌러 내용을 전부 지울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드레드에서 TTS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서비스 노드란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서비스를 검색하면 콜서비스라는 노드가 검색됩니다. 이 노드를 인젝트와 디버그 노드 사이에 배치하고 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노드를 더블클릭합니다. 이름은 구글 TTS라 하겠습니다. 도메인은 TTS를 타이핑하면 나오는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서비스는 구글 세일을 선택합니다. 조금 전 컴피듀레이션 야물 파일에서 TTS의 서비스 이름을 구글 세일으로 지정한 것 기억하시죠? 그 다음 엔티티 아이디에서 미디어라고 입력하기 시작하면 구글 스피커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중에 원하는 스피커를 선택합니다. 만일 모든 구글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고 싶다면 홈그룹을 선택합니다. 저는 서재의 스피커에서만 소리를 내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형식을 J-Expression에서 JSON으로 바꿉니다. 이제 데이터 항목을 수정하여 서비스 노드가 인젝트 노드에서 받은 Hello라는 문자열을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거룰을 연 뒤 다운표 속에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그 뒤에 콜론을 적고 다시 다운표를 연 다음에 중걸로 두 개를 열고 페이로드를 쓰고 중걸로 두 개를 닫고 다운표를 닫은 뒤 마지막 중걸로를 닫습니다. 콜서비스의 아웃풋은 메시지 페이로드로 합니다. Done을 누르고 디플로이도 하겠습니다. 인젝트 노드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TTS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기버그 창에는 기버그 노드가 콜서비스 노드로부터 받은 페이로드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구글 TTS 서비스 노드는 앞으로도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 C를 눌러 복사를 한 뒤 화면 위에 잘 붙여넣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엔 인젝트 노드를 복사하여 아래에 몇 개 더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젝트 노드를 구글 TTS로 향하여 연결시키겠습니다. 노드 연결은 1대1, 1대다, 다대1, 다대다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엔 각 인젝트 노드의 이름과 페이로드를 날씨를 나타내는 써니, 클라우디, 레이닝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어서 구글 TTS 서비스 노드가 하나의 문장을 말할 수 있도록 데이터 페이로드 앞뒤로 더웨어 더 이조와 나우를 추가하겠습니다. 디플로이를 누르고 인젝트 노드를 하나씩 클릭해 보면 각각의 날씨 조건을 구글 TTS 서비스가 하나의 문장으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진짜 날씨 정보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노드 검색창에서 POLL을 나오면 나오는 폴스테이트 노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디버그 노드를 가져와 이 노드에 연결합니다. 폴스테이트를 더블클릭합니다. 이름을 웨더폴링이라 하고 엔티티 아이디에 웨더의 천 몇 글자를 입력합니다. 웨더홈을 엔티티 아이디로 선택합니다. 폴링 주기는 60초는 너무 길기 때문에 3초로 하겠습니다. 콜링하는 것은 어떤 상태 값을 일정 주기마다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포를 하고 나서 디버그 창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초마다 파틀리 클라우디라는 현재의 날씨 정보가 디버그 창에 표시됩니다. 자 이제 날씨 정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정보를 구글 스피커가 그대로 말하게 한다면 3초마다 고장난 라디오처럼 계속 한 말을 또 말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폴스테이트 노드를 지우고 팔레트 위쪽에 보이는 이벤츠 스테이트 노드를 가져옵니다. 가져다 놓는 순간 노드의 이름이 스테이트 체인지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이 노드를 디버그 노드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더블클릭하여 노드의 이름을 웨더 체인지도로 바꾸고 엔티티 아이디는 똑같이 웨더 홈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밑을 보시면 옵션의 웨더의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출력도 하지 않는다가 미리 체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드는 스테이트 체인지도라는 이름이 뜻하듯이 스테이트, 그 중에서도 날씨가 바뀌었을 때만 디버그 노드 쪽으로 신호를 추약합니다. done을 누르고 디플로이를 합니다. 잠시 기다려 봅니다. 디버그 창의 내용을 깨끗이 지우고 한동안 기다려 보지만 별다른 입력이 디버그 노드에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날씨의 상태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또 자주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잠시 기다리는 십수초 동안 날씨의 상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같은 실험을 하여도 날씨의 변화가 바뀌는 순간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하루에 두세 번 정도는 날씨의 상태가 바뀝니다. 시간이 많으신 분은 계속 기다리시면서 날씨가 변하는 순간을 확인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신 분들을 위해 바로 다음 스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구글에서 홈어시스턴트의 날씨 조건을 영어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홈어시스턴트의 웨더라는 플랫폼이 발생시키는 날씨 메시지 종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총 15가지 종류입니다. 일단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홈어시스턴트로 돌아와 펑션 노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펑션 노드를 이렇게 지나가는 선 중간에 놓으면 자동으로 앞뒤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펑션 노드 안에는 사용자가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한 번도 직접 해본 적은 없었으나 C 언어와 상당히 유사한 관계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금부터 스위치 구문을 펑션 노드에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클립보드에 있는 날씨 조건들을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의 출력이 현재는 하나인 스컬라 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 개인 벡터, 룬은 어레이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작성할 코드는 스위치 문을 사용하여 웨더 스테이트 노드로부터 받은 날씨 정보 값을 적절한 날씨 안내문으로 바꾸어 주는 코드입니다. 메시지 페이로드의 값을 스위치에 나오면 해당되는 케이스 값의 코드를 수행합니다. 수행하는 코드는 페이로드라는 변수에 적당한 날씨 안내문을 얻는 역할입니다. 케이스에 나오는 페이로드와 스위치 문에 있는 메시지 다 페이로드는 서로 다른 변수입니다. 굳이 말하면 케이스몬의 페이로드는 임시로 사용되는 로컬 변수가 되겠습니다. 페이로드의 값을 입력하고 나면 다음 케이스로 가기 전에 반드시 브레이크를 추가하여 스위치 문을 완전히 빠져나오게 합니다. 네, 원래 시언어에서도 스위치 문을 쓸 때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붙여야 합니다. 15개의 조건에 맞추어 케이스몬을 작성할 예정이며 지금 화면에서는 안내문을 양호로 작성하고 있지만 동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한국어 안내문으로 작성한 스위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타이핑 하시지 말고 해당 팩스트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화면을 조금 빨리 돌리겠습니다. 얼음으로 작성한 스위치 문은 익셉셔널한 날씨란 것은 어떤 날씨인지 좀 궁금하네요. 15개의 케이스 문이 끝내면 반드시 맨 아래에 디폴트 항목을 넣습니다. 디폴트는 스위치 문이 입력받은 메시지 페이로드의 갓 시 위에 15개에 해당되지 않을 때만 실행됩니다. 웨더 스테이트 노드가 알아서 15개의 날씨 조건 값 중 하나만을 출력할 것이기 때문에 디폴트 구문이 실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코드를 작성할 때는 항상 이렇게 가능성이 낮은 예외적인 경우도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코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디폴트에 해당되는 경우 임시 변수인 페이로드엔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턴 값으로 배열을 반환하는데 첫 번째 값은 null, 두 번째 값으로 메시지를 통째로 반환합니다. 너희라 함은 해당 단자로는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15개에 해당되지 않는 잘못된 메시지를 디폴트에서 처리할 때 이 리턴이 실행되면 펑션 노드는 여기서 종료되고 아래쪽에 나올 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씨 값이 15개의 케이스 중 하나와 일치한다면 페이로드에는 날씨 안내문이 저장된 상태로 아래쪽 코드가 실행됩니다. 여기서 메시지 페이로드에 값을 임시 변수 페이로드, 즉 비가 오고 있습니다와 같은 날씨 안내문으로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반환하는데 이번엔 반대로 첫 번째 값은 메시지 전체를, 그리고 두 번째 값으로는 null을 반환합니다. 자, 이제 done을 누르는데 펑션 노드의 출력 측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력 단자의 개수를 2개로 바꾸었기 때문에 펑션 노드 출력의 개수도 2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디플로이를 누르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상하셨듯이 디버그 노드에는 어떠한 내용도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디버그 노드를 복사해서 펑션 노드의 다른 쪽 출력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펑션 노드를 수행한 결과, 15개 중 일치하는 날씨 정보 값을 받은 경우, 위턴 값은 첫 번째 출력 단자는 날씨 안내문, 두 번째 출력 단자는 null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버그는 날씨 안내문을 받을 것이며, null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번째 디버그는 아무것도 받지 않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 즉, 15개에 해당하지 않는 날씨 정보, 또는 알 수 없는 메시지 페이로드를 받을 경우, 디폴트가 수행되며, 이때는 첫 번째 디버그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두 번째 디버그만 펑션 노드가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우리가 테스트하는 동안 날씨가 바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메시지를 인젝트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인젝트 노드 하나를 복사하여, 스테이트 노드 아래쪽에 3번 붙여넣고, 이들을 펑션 노드에 연결합니다. 첫 번째 노드는 써니, 즉, 맑은 날씨로 바꿉니다. 두 번째 노드는 스노이 레이니, 즉, 진눈깨비. 세 번째 노드는 날씨와 전혀 관련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짬뽕으로 하겠습니다. 디플로이하고, 인젝트 노드를 하나씩 눌러보겠습니다. 위에 두 개를 누르면, 메시지 페이로드를 변환하여, 적절한 날씨 안내문이 생성되었으며, 이것을 첫 번째 디버그 노드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짬뽕은 케이스문에 걸리지 않으므로, 디폴트 조건에 의해, 두 번째 디버그로 원래 메시지가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디버그 노드는, 안내문 대신 짬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디버그 창에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일 때마다, 해당 메시지가 어느 디버그 노드에서 발생되는지, 화면상의 빨간 점선으로 하이라이트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씨 안내문과 짬뽕이 어느 디버그 노드가 받은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펑션 노드의 정상적인 출력 단자, 즉, 첫 번째 출력 단자를 구글 TTS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디플로이를 하고, 짬뽕을 눌러보겠습니다. 펑션 노드의 두 번째 단자로 출력이 갔으며, TTS는 작동하지 않고, 짬뽕만 디버그 창에 표시됩니다. 이번엔 진룡 대비를 클릭해 보는데, 날씨 안내문이 TTS로 흘러갔지만, 뭔가가 이상합니다. 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아까 전에 TTS를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구글 TTS 노드가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말하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씨 안내가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쓸데없는 인젝트와 디버그 노드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노드를 지울 땐 노드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날씨가 바뀌었을 때, TTS로 음성 안내를 하는 기능은 모두 구현이 되었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날씨가 바뀔 때 안내받는 것은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해본 저의 경험에 따르면, 날씨가 바뀌는 횟수는 하루 동안 두세 번 정도만 일어나기 때문에, 알림 횟수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음성 안내가 흘러나와 잠에서 깬다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노드 팔레트에서 타임레인지라는 것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펑션과 구글 TTS 사이에 놓습니다. 자, 타임레인지는 비폴드로 출력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 범위 안에서는, 첫 번째 단자로 출력이 나가고, 그 밖의 시간 범위에서는 두 번째 단자로 출력이 나갑니다. 그리고 타임레인지는 현지 시간을 참조하기 때문에, 위치 정보에 접근한다는 안내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는 필요에 따라 허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임레인지 안에서는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을 적어야 하는데, 저는 음성 안내 허용 시간을 오전 6시 45분부터, 밤 11시 45분으로 잡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각자 원하는 시각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심심해서 한번 눌러봤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의 시간이, 낮 1시 지음이라 날씨 안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쓸데없는 인젝트 노드를 모두 지우고, 구글 스피커의 엔티티 아이디를 서재해서, 집안 전체의 스피커인 홈그룹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를 하면, 날씨 안내를 하는 노드레드 프로그램 하나가 최종 완성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노드레드를 사용하여, 간단한 지옥 펜싱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